결국 이제 이런 흐름을 한 번에 바꿔낼 수 있는 게 장타 한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SSG는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는 홈런들이 이런 결정적인 점이 나와줘야 돼요. 3구째 돌렸습니다. 왼쪽으로 높게 그리고 멀리 당장 넘어갑니다. 하재훈! 오늘 경기의 해결사가 되고자 합니다. 이 경기 리드를 가져오는 솔로 홈런과 함께 스토어는 오대사. 역시 SSG의 이미지, 이 홈런 한방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타선 하재훈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을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두 경기 연속 홈런이고요. 자, 초보 2구의 낮은 쪽에 오는 공을 잘 봐줬고 거기에서 이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구정을 과감한 스윙으로 홈런 연결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고려봤던 김재웅. 하지만 고명준이 볼래 걸어 나가면서 이번 이닝 아웃 카운츠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. 김재웅 선수를 조금 빨리 투입시킨 건 결국 이 체인접으로 타자를 좀 상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초보 2구의 카운트를 잡지 못하면서 결국 이 불량 카운트에서 가운데 몰린 공이 실점으로 여결됐어요. 하재훈 선수의 타격감이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하재훈 선수